안녕하세요. 주니얼 타임사 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건강, 우리가 주로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읽고 있는데요. No added trigger products are not so healthy. 우리가 설탕은 몸이 안 좋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설탕 무청과 이러면 굉장히 헬스하게 느껴져요. 이건 건강에 좋겠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설탕 무청과 제품들이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In the competitive food marketplace, a lot of products will advertise themselves as having no added sugar, often to appeal to health conscious consumers. 자 아주 경쟁이 치열한 음식 시장에 있어서 많은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죠. 우리는 설탕 무청과 이거다 라고 이제 하면서 건강을 굉장히 의식하는 고객들 아 이게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첨가물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한 고객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However, far from being health promoting, this label may actually be misleading. 그런데 건강 증진을 뭐라고는 상관없이 한참 그거보다 오히려 전혀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오히려 이런 라벨이 붙은 제품이 이러한 라벨이 굉장히 오도하는 그쵸? 그 소비자들이 현혹하는 잘못된 문구라는 것이죠. According to research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many products with the no added sugar label still contain high levels of sugar.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자, 소위 설탕 무청과라고 쓰여있는 라벨이 붙어있는 제품들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For example, a sweet yogurt or juice may carry a label boasting no added sugar. 예를 들면 아주 달콤한 요거트라든지 주스가 그 라벨이 붙어있기는 설탕 무청과 제품 이렇게 붙어있지만 but the product would contain a lot of sugar to begin with. 우선 거기 안에 설탕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말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This amount is known as free sugar. 근데 이제 우리가 설탕이라는 이 양의 수준이 쉽게 얘기하면 설탕 무청과 없는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의 양이라는 거죠. This research was published in a journal Applied Physiology, Nutrition, and Metabolism and contain a survey of over 3,000 food products.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요. 소위 얘기해서 응용, 생리학, 영양학, 그리고 신진대사, 메타볼리즘이라는 저널에 실렸는데요. 3,000개의 제품, 설탕 무청과 레이블이 붙은 제품을 조사한 결과라고 하네요. The study finally concluded that is now even more essential the sugar claims are found on healthier products to both avoid misleading the consumer and to support free sugar intake guidelines. 그래서 이제 결론 짓기를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설탕은 어떻게 보면 보다 건강한 제품에 우리 당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갖다를 오도하는,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설탕 없는 그런 어떤 섭취,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또 후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강화해주고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